공평우 이렇게 가슴 깊이 스스로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뜻할 것입니다 자문에 이런 아주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동안 살아오면서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교만이란 것도 정말 중요하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중지할 때 그런 노력을 그만둘 때 사람은 지적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매 순간순간 인식하고 깨우치기 때문에 자연이 겸손한 지적겸손이 몸에 베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고수를 찾아가서 배우는데도 그렇게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교만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학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배우는 것을 중지하게 되면 교만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없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인물 이야기입니다 1973년에 창업을 해서 플라스틱 업계에서 한길로 매진해온 분이 계십니다 이국노 사이몬 회장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한양대 재료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오로지 한 분야를 깊게 판 한국 플라스틱 가공업의 산정인입니다 46년 채 외길 사업가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국노 회장님이 다른 분하고 좀 다른 특징은 경영을 하면서도 검도 8단 그리고 태권도 8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술과 경영을 함께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자기 나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특히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국노 회장의 이야기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경제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데도 외교는 사라지고 이겨야 한다는 정치구호만 난무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을 떠나야 한다 하나 하는 기업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를 감지하고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통상 분쟁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을 상대로 백전백성을 거뒀다고 자신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경제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존재의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법을 찾지 못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 목소리를 낮추는 시대에 나이 드신 기업인들이 하는 이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귀담아뜨려야 됩니다 이분도 일본 오사카에 치사를 두고 있는데 일본 업체와의 거래가 지연되거나 점점 절차가 깐깐해져서 애를 먹고 있다는 매출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을 떠나는 사업가들이 많다 이국노 회장 이야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최악의 상황은 불확실성입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급격한 최저인감 인상과 한일 갈등, 초등 대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신뢰를 잃고 탈한국을 말하는 주위 기업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상이 이국노 회장의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국내 사업 확장하는 것이 정말 천년 기념물처럼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이몬 회사도 충북 엄성에 6만 6천 제곱미터 크기의 대규모 공장 정서를 중인데 10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공장을 지켰다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들 말렸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지금 막상 공장을 정서를 하는 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걱정해 준 것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노 회장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결국 일자리는 무슨 일자리 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은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될 같습니다 제가 경제는 잘 모릅니다 경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런 지적 겸손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 차례의 그런 경제 위기를 겪어내고 살아남거나 회사를 키운 사람들은 그 특별한 종류의 지혜라는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무실에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업가들을 불러서 진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안에 해법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안에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면 겸손이나 한 단어의 모든 해법이 들어있다 잘 아는 사람들의 조언과 주장을 자꾸 들어야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날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무슨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은 주성중님이십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거둬드리면 끝날 것을 대통령의 아집이 5천만 국민을 두동강 내 그리 패싸움을 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 답입니다 대통령이 절대로 나라를 두동강 내는 은행을 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국토보존, 국민의 보호등과 함께 국민의 화합과 그 다음에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야 되죠 문재인은 지난 2년 동안 대북정책, 한미정책, 한일정책 거의 모든 면에서 헌법수호와 국토보존에 합당한 행위를 해왔는가라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적대국을 이롭게 하는 활동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친문세력이 일어서서 걸기하도록 마치 지시하는 듯한 그런 특별 발표를 하는 것은 대통령은 절대 해선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갖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성중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과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을 남길 수 있고 저는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등록에도 기쁜 후원자 등록에도 기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또 더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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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